오늘 하기가 도윤이 아니었으면 이리도 언제 와 보나. 나 진짜 감사드려요. 이런 취지가 너무 감사드려요. 농민들이 수업하는 데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가격적인 하락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 또 이렇게 덕분에 농민들이 서로가 좀 유해하는 사건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도윤아, 덕분에 엄마가 너무 좋은 채용을 하고 있어. 덕분이 아니라 떨어진 거 막 주우니까 내가 막 채워줘. 따뜻하다. 잠깐 시골으로 계셔보세요. 왜? 아니, 저 할 일이 있는데. 응? 어머, 저건 또 뭐예요? 어머. 사과랑. 브로콜리다, 브로콜리. 아, 브로콜리요? 코스처럼. 어머, 어머. 마지막에 또 깔끔하게 이렇게 디저트 음료를. 여러분. 어? 중요한 얘기. 뭐야? 이게 뭐야, 또 이거. 이게 뭐예요? 진짜 코스야. 여러분, 그거. 그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제가 브로콜리 못 먹으니까. 나 무슨 키위 뭔가 이런 건 좀 있어. 이거 세게 되게. 이야, 향도.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브로콜리 못 먹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잘 먹어볼게. 좋아, 좋아. 건강하지, 건강하지. 건강하지. 자, 본비 한번 하시죠, 본비. 본비. 건강한 맛이네. 음.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와, 신기하다. 맛있어, 맛있어. 요거트 같아, 요거트. 그렇게 달지도 않고. 더, 더 드세요. 충분해요. 더 드세요. 야. 야. 야비가 생각하고 되게 해요. 둥근, 둥근. 브로콜리 싫어. 얼음이 있어. 도넛이랑 우유랑 브로콜리랑. 쉐이크가 정석이. 다들 브로콜리 좋아하시는구나. 저봐, 저봐. 입만 돼, 저봐, 저봐. 입만 돼. 이런 매의 눈들. 이거 아침에. 뱉었어. 방금 뱉었어. 아니, 반을 먹고. 브로콜리 건더기가. 맛이 있었는데 오빠가 브로콜리를 못 드시니까. 그래, 그래, 그래. 브로콜리는 세계 무슨 100대 장수식품인 것 같아요, 브로콜리가. 100대 장수식품으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 무슨 세계 무슨. 100대 장수식품으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 무슨 세계 무슨. 옛날에 막. 8, 5, 5. 4, 4.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슈퍼푸드? 슈퍼 뭐 그런 거에 속해요, 이거.